안녕하세요. 저는 에이스톡의 컨설팅을 운영하고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지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빅픽처 사회조사분석사 교재는 최근 7개년도의 기출문제 총 1600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제어별로 정리한 다음에 유사한 유형별로 다시 재배열한 교재로서 그야말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자주 출제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필된 교재입니다. 특히 2023년 변경된 큐넷 기준의 출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처음으로는 교재로 최단기 합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데이터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사회조사분석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요. 사회조사분석사는 통계청 주간 국가자격시험으로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, 대학교에서의 학점 인정 등 그 보유 가치가 높아 최근에는 매회 1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. 그동안 통계 컨설팅업을 수행하면서 조사, 계획, 실사, 수행 및 관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또 비전문가들이 어려워하는 통계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지필하게 되었습니다. 빅픽처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교재는 기출문제를 단순히 열거한 형식이 아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제어별로 분류를 한 다음 그것을 다시 유형별로 묶어서 재배열한 교재입니다. 따라서 사회조사분석사 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책입니다. 특히 필기형 시험에 합격하면 2차로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필답형과 작업형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연계하여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집니다. 본 교재와 함께 유튜브 프리에듀 동영상을 정주행하신다면 사회조사분석사 최단기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또 빅픽처 사회조사분석사 카페도 운영되니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제 책과 더불어 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실제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저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조사분석사가 될 것입니다. 수험생 여러분의 최단기 사회조사분석사 합격을 지지합니다. 우리 모두 트리의 뒤에서 만나요.